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10일 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. 대구 경북 지역 대표 산업군인 섬유가 융합전시회로 동반 효과를 누렸습니다.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한 2014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5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엑스코에서는 제19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과 2014 글로벌 섬유비전 포럼이 인근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에서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 전 제26회 대구 컬렉션이 각각 동시에 열렸습니다. 특히 섬유기계전에 참여한 11개사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여한 3개사와 상담을 통해 7억 8천여만 원의 상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. 대구국제섬유박람회의 경우 전년보다 4% 증가한 8,500만 달러의 계약 예상 성과를 올렸으며 섬유기계전은 국내배 약 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약 8,5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. 패션과 섬유 분야의 굵직한 전시회가 같은 기간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바이어와 일반인의 관심을 끈 것은 물론 유사 분야 간의 상담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.